고향, 새로 시험하러 온 것은 당시 13살이었다는 신념을 포함한 다수의 일본을 납치한 나라입니다.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전원의 귀환을 감히 수행을 했다. 그러나 그러나 결국은 한 8대 조직의 규칙을 이루고 그들의 인사를 제약한 나라, 인권을 유행하고 권력에 대한 국제와 균형이 어느 것 하나도 집중하지 않는 나라, 신념의 신고를 외모하고 핵 미사일 등의 군비 중간에 매수하는 나라입니다.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은 심각함에 물을 넘어 현충이 선수화되었습니다. 더 이상 어제까지와는 다른 토론조사를 투여로 하고 있습니다. 의장님, 일본은 유엔에 갈든지 20년을 맞아왔습니다. 유엔의 앞마당에서 내년 국제사회의 날에 일본의 한 시민이 보낸 규칙을 이루는 규칙을 이루고부터 대년 62년의 시나리에 희락합니다. 의장님, 저는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90년의 가위자치를 보드라보고 소주의 통화와 번영을 확보로 한 일본의 시민이